비엔나라는 단어와 서로 혼용해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의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라든지 이런 도시에서 제임스 조이스가 소설을 쓰면서 독특한 문학이 나오는 것처럼 분위기라는 오토머스피어라는 단어 우리말로 바꾸면 무드라는 단어 분위기라는 단어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도시의 분위기라는 것은 각 도시마다 역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독특한 특지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오늘 다루는 비엔나의 세기말은 매우 독특한 그 시기에 아테네에서 기원전 450년, 430년 사이에 위대한 철학가와 건축가와 조각가가 나왔듯이 이 시기에 즉 세기말에 비엔나에서도 위대한 천재 예술가, 사상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비엔나의 분위기라는 타이틀로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분위기라는 단어를 조금 앞부분에서 해석하고 넘어가기로 하겠는데요. 본다는 것의 의미라는 존버거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동문선에서 나왔는데요. 존버거가 주로 시각, 미술사에 관련된 책을 저술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본다스는 것의 의미라는 존버거의 책의 목차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존버거가 전월지라든지 이런 데 기고했던 내용들을 쭉 한 26편을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만 그중에서 제목 중에 하나가 꾸르베와 지라자바 지방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앞부분에서 조금 검토해보고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 꾸르베와 지라 지방이라는 책 앞 서두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술가에 있어서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보낸 지역은 그의 통찰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템즈 강변은 터널을 키워냈다. 모네의 경우는 루아브루 주변의 절벽이 그의 재능을 발달시켰고 주일화 산맥 서쪽 사면 류의 계곡에서 류강이 흐르는 계곡에서 성장한 꾸르베 역시 지형적 조건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한 예술가, 사상가가 그가 자란 그러한 도시나 마을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잠깐 앞부분에서 이 쥐라의 사면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쥐라 산맥 하면 우리가 쥐라 하면 쥐락이라는 용어가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중생대 쥐라기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쥐라 산맥에서 화석에서 중생대 화석이 나오면서 그 시기를 쥐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쥐라 산맥이 어디냐. 여기 지금 지도가 있습니다. 스위스 지역을 여행을 하신 분들은 익숙하겠습니다만 가장 큰 호수 레마나호가 있고요. 제네바르 끼고 레마나호가 있고 여기 이제 레샤텔호가 있습니다. 이쪽이 알프스고요. 이쪽이 길게 뻗은 이 산맥이 쥐라 산맥입니다. 이 쥐라 산맥의 거대한 해발천 미터의 산맥이 프랑스와 스위스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알프스와 지라에서 녹은 눈이 쌓여서 얼음이 녹은 물들이 다 레마나호에 고여서 이렇게 프랑스 쪽으로 강을 따라 흐르게 되죠. 여기에 보게 되면 지라 산맥 서쪽 리의 계곡이라고 되었습니다. 지라의 서쪽에 가게 되면 여기에 오르낭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오르낭, 어디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냐면 미술사에 보게 되면 오르세 미술관에 딱 들어가면 1층에 제일 먼저 꾸르베의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꾸르베의 오르낭의 매장이라는 이 작품이 걸려 있죠. 이 작품이 이제 꾸르베가 1800년대 사실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화가로서 알려져 있죠. 그전까지 1800년대 이전까지 주로 회화는 신화, 종교화, 역사화가 주류를 이루어왔으나 더 이상 신을 그릴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귀족이라든지 왕족을 그릴 이유가 없어졌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제 지배계층이 무너지면서 화가 드는 자연을 그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오르낭의 아주 평민들이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는 그림의 소재가 다르다는 측면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죠. 이 그림 속의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면 존 버거가 한 얘기가 하나 둘씩 여기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지역을 다시 한번 봅니다만 주변에 로잔이라든지 혹은 대표적으로 프랑스 쪽에는 부장송이라는 큰 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브루고뉴 공국의 수도였던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끌르니 수도원, 시토의 수도원을 할 때 브루고뉴 지방의 석공들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나마 그 바로 브루고뉴 지방의 수도가 옛날에 디종이었습니다. 이쪽에서 조금 동쪽으로 가면 오르낭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인구가 한 3천 명밖에 안 사는 동네입니다. 그쪽 지역에 이쪽을 가다 보면 렌트카로에서 가다 보면 중생대층의 그런 아주 강원도 쪽에서 볼 수 있는 기암자벽들이 쭉 이렇게 계곡을 따라 형성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강이 흐릅니다. 이 강이 류강입니다. 쥐라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흘러나가는 이 류강의 양쪽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수백 년 동안 삶을 이루어왔습니다. 꾸르베가 바로 이곳에서 태어난 거죠. 여기에 꾸르베가 젊었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자기 마을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림의 위에 산 정상의 거대한 절벽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가 있고요. 여기 류강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을 가게 되면 이 모습을 지금도 한 200년 지났습니다만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조금 화면이 너무 밝은데요. 여기 보게 되면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요. 이렇게 모여있죠.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 지역의 마을의 공동묘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4년 전, 오미크론이 코로나 직전이 2019년대에 다녀온 건데요. 여기에 교회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묘가 바로 여기입니다. 강 이쪽에 여기 가면 묘역이 있는데요. 그 묘역에서 꼬르베가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뒤에 오르낭 지방의 거대한 절벽이 있죠. 이 그림도 있고요. 이게 이 지역에 그대로 나타나 있고 여기가 바로 오르낭의 매장의 그림을 그렸던 장소입니다. 이 묘역에 보게 되면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꼬르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협회라고 합니다. 같이 모여서 여기 암석처럼 불쑥 올라온 이 앞에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묘가 누구냐? 그런데 이 묘를 보기 전에 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장면과 위에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엇비슷합니다. 그림이 좀 잘렸습니다만 이 위에 바로 이 암석층들이 있습니다. 절벽들이 그대로 있고요. 이 묘가 바로 꼬르베 묘입니다. 꼬르베가 사망한 위에 이 묘역에 역시 묻히게 되죠. 이 류강의 강변에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저 건물이 바로 꼬르베 미술관입니다. 이 꼬르베 미술관의 내부에 꼬르베가 자기 그렸던 자화상이라든지 젊었을 때 그렸던 그림들이 여기 쭉 진열되어 있는데요. 인구 증가를 보면 꼬르베가 태어났을 때에서부터 사망하는 1860년대까지 인구가 3천 명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갖고 있는 지역에 가보게 되면 그냥 3천 명이 돌을 캐서 집을 짓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꼬르베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꼬르베의 돌 깨는 사람들이죠. 이 그림의 주제가 귀족이 아니고 또 신화적 내용도 아니고 또 종교적 내용도 아닌 그냥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이 돌을 깨는 아주 노동자의 모습들 그림의 소재가 바뀌어졌다는 것 더 이상 왕족이라든지 또 교회라든지 수도원이라든지 이러한 예술 후원자 패트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존버거의 글과 이렇게 매칭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라는 것이 한 예술과 사상가들의 어떤 성장기 작품들을 나중에 지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세기말 비엔나는 예술가들에게 사상가들에게 또는 건축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지금부터 주제를 비인으로 이렇게 넘어가 봅니다. 이 1896년도에 화가가 그린 비인의 카페 모습입니다. 1900년대에 비엔나에서는 카페가 600개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커피는 아랍에서 유럽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는데 비엔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만 여기 보게 되면 이 카페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일한 정보에 전달할 수 있다는 신문과 잡지였습니다. 신문과 잡지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카페죠. 카페에 가면 대나무 같은 데에 신문을 매달아놓고 모든 그날 나온 신문들과 잡지들이 널려 있어서 그걸 보러 카페에 오는 겁니다. 카페에 와서 서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죠. 이곳은 담론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철학이 탄생이 되고 예술 사조가 싹이 트죠. 비엔나의 커피하우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여기서 보는 클림트 액원실레 그 다음에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 그 다음에 심리학자인 프로이트 음악가인 작곡가인 말러 건축가 아덜프루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기말 비엔나를 문화의 예술의 실리콘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비엔나를 다룬 책들이 시중에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영어판으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기말의 위대한 예술가 사상가들의 책을 내용들을 볼 수가 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위에 나오는 비트겐슈타인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게 되지만 그 불을 버리고 노르웨이로 건너가서 노르웨이 호수가에 오두막을 짓고 살죠. 직접 건물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비트겐슈타인의 건축 그 다음에 삶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말러 같은 경우 위대한 음악가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말러의 부인 알마와 얽힌 사연 가운데 구스타프 말러가 사망한 이후에 말러 부인은 위대한 건축가인 월터 그로피우스하고 잠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건축적인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여기 아돌프 로스가 나오는데 20세기를 대표하는 비엔나 건축가를 꼽을 때 저 아돌프 로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역시 아돌프 로스가 누군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예술가들이 비엔나 이 이외에도 수많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만 사상가들이 있습니다만 살펴볼 거고요. 지금 비엔나의 시티맵인데요. 이 시티맵 중에서 지해철노선도입니다. 굉장히 파리와 함께 교통수단이 지해철수단이 잘 돼 있는 그런 도시죠. 여기에 가보면 원형으로 이렇게 나 있는 도로가 조금 있다 나오겠습니다만 링스트라스 그 밑에 가보면 여기에 MQ라고 있습니다. MQ 이 지역을 잠깐 먼저 소개를 할 텐데요. 이 MQ라는 단어는 뮤지엄 카터라고 얘기합니다. 비엔나 뮤지엄 카터 우리말로 얘기하면 박물관 지구입니다. 박물관 지구 우리 서울을 보게 되면 예술의 전당에 가보면 오페라 극장도 있고 서해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음악당이 있죠. 거기가 예술의 전당인데 마찬가지로 비엔나에 있어서 이 지역은 예술의 전당과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MQ 지역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비엔나 전체 상공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이 뮤지엄 카터 이 MQ라는 지역 이 지역 동쪽 에 궁전들이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궁전 궁전과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었느냐 하면 이 합스부르크 왕주가 유럽에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닌 위대한 왕주였었죠. 이 합스부르크 수도가 바로 비엔나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왕실 궁전 주변에 수많은 당시에 교통수단이었던 마찰을 파킹하는 그 공간입니다. 마국간이죠. 그런데 마국간 하면 그냥 동네 조그마한 마국간이 아니라 왕실 마국간입니다. 마차가 정찰을 하고 이곳에서 전부 다 말을 관리하고 또 마차를 수리하는 그 종합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1918년 정도 되게 되면 오스트리아 왕주가 붕괴가 됩니다. 왕주가 물러나고 이제 자동차 시대가 되면서 마국간은 필요가 없어지죠. 한동안 이 지역은 비어있는 공간으로 남습니다. 그러다가 오스트리아 정부가 이 지역을 문화예술 지구로 바꾸자 해서 이 지역 전체가 비엔나의 문화예술 시설로 바뀝니다. 미술관, 공연장, 또 청소년을 위한 시설들,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갖춘 예술의 전당과 같은 이런 공간으로 바뀌게 되죠. 이 바깥에 빨간 건축물이 기존의 마국간으로 있었던 건물입니다. 이 안에 새롭게 시설물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이게 현대미술관이고 이게 바로 비엔나가 반드시 봐야 될 에곤실레 클림트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레오폴드 미술관입니다. 레오폴드 미술관에 속해있는 엠키지역에 저런 시설들이 열 개의 시설들이 쭉 안에 있습니다. 쿤스톨 이라든지 레오폴드 뮤지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레오폴드 의사였던 레오폴드가 비엔나 국립미술관에 가서 예술작품을 보고 너무나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나중에 미술사로 공부하게 돼요. 그런데 1940년대 50년대 2차 세계대전 때 보니까 에곤실레라는 화가의 작품이 너무나 헐값에 그 작품이 이렇게 판매되는 걸 보고 그 작품들 다 수거합니다. 본인이 다 사드려요. 클림트 작품도 사드리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거의 5천점에 가까운 작품을 비엔나 정부한테 물론 일정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넘기죠. 그래서 그 작품을 레오폴드가 수집한 미술관 작품을 세계말의 작품들 이런 작품을 한군데 모아놓은 것이 바로 레오폴드 미술관이죠. 이 레오폴드 미술관으로 진입을 해보기로 왔는데요. 여기에 바로 하얀 정사각형 박스형 건물이 레오폴드 미술관 이건 현대미술관 그런데 현대미술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설치미술 이렇게 해서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보통은 MQ지역을 가게 되면 레오폴드 미술관을 가게 되죠. 이곳에 가게 되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비엔나의 1900년 세기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됩니다. 여기에 레오폴드 미술관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누구의 작품이 있느냐 28살에 사망한 에곤실레가 있죠. 영화가 최근에 한 3년 전에인가 나왔는데요. 영화가 굉장히 잘 됐죠. 에곤실레 그가 사랑했던 여인과의 그 내용 다음주에 조금 요약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곤실레에서 계단을 타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사인보드가 있는데요. 오늘 설명을 못 드리고 3층에 가보면 비엔나 1900 빈 1900 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세기말 서부터 20세기 초 우리가 20세기 초를 파리 에서 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 벨 에포크 시대라고 얘기하죠. 비엔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아름다운 시대에 바로 이곳에 상황들 문화예술이 레오팔데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곳에 한군데 다 집결이 되어 있다. 전세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클림트의 명작과 또 에곤실레의 너무나 표현주의적인 코코시오카의 그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미술관의 기획전시가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2019년도에 제가 들렸을 때는 바로 1900년도 100년 전에 비엔나의 모습을 미술작품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빈 1900년이라는 특집이 3층에서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아마 이 전시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에곤실레 클림트도 있고 여기에 전시의 타이틀을 보면 빈 1900이라고 되어 있고 레오폴드라고 되어 있고 전시작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 중앙에 큰 전시장에 그 당시에 비엔나를 빛냈던 위대한 예술가 사상가들의 사진들이 흑백으로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 하나하나가 대단히 미술, 건축, 음악, 문학에서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갔던 사람입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던 비엔나의 배경은 뭘까? 여기에 보면 그 일부만 여기 담아놨습니다만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유명한 예술가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루디비 비티켄슈타인 다음주에 잠깐 다루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말러와 알마와 같이 활동했던 알렉산더 챔리스키라는 음악가도 있고요. 알반베르크라는 음악가도 있고 또 아놀드 아놀드 신베르크라는 최초의 추상음악 시비음극의 법을 완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음주에 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구스타프 말러와 그의 부인 알마 알마 베르텔 그런데 알마 베르텔의 본명이 대단히 길죠. 알마 말러 그로피우스 베르텔입니다. 남편이 네 명이었죠. 그 관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3층 전시장의 타이틀을 보게 되면 에곤실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코코슈카가 있습니다. 또 끝에 호프만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코슈카라는 화가라든지 에곤실레는 미술사에서 자주 언급이 되어있는데요. 호프만이 누굴까 작곡가에도 호프만이 있습니다만 저 호프만은 건축가입니다. 저 건축가의 이름이 저렇게 비엔나 1900년을 좌우화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오늘 후반부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아마 대충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전시장에 가보면 저 노란 박스로 선을 쳐놓은 이 사람이 방금 전에 봤던 요제프 호프만이라는 건축가이자 가구 디자이너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요제프 호프만 요제프 호프만이 2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비엔나의 활동하면서 비엔나의 건축과 사상과 이런 예술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20세기를 전후한 시기라든지 그 이전을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 중에서도 오래된 앤틱 가구를 수집하는 예술가들이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그 가구에 관련된 명가구에 대한 내용이 건축과 연계시켜서 나오게 됩니다. 요제프 호프만 오늘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콜로만 모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화가이자 또 역시 가구 디자이너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이 사람의 작품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죠. 요제프 호프만은 누구이고 콜로만 모조는 누굴까? 콜로만 모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요제프 호프만의 대학교의 스승입니다. 비엔나 공예 미술학교의 교수였던 이 사람 오토 바그너 오토 바그너의 건축 이 사람으로부터 많은 제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사람도 다음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돌프루스 장식은 죄악이라고 통박했던 아주 선구자였었죠. 이 사람도 역시 건축가이고 비엔나 곳곳에 카페와 그 다음에 비엔나에서 가장 유명한 20세기 건축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돌프루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제프 호프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요제프 마리아 올브리 전부 다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건축가 화가 이런 사람들 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기말을 파리를 새롭게 변모시키게 됩니다. 오늘 오늘 방금 전에 열거했던 사람들 중에 요제프 호프만 콜로만 모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요제프 마리아 올브리 이 세 사람을 조금 더 주목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비엔나의 세기말은 클림트를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897년도에 클림트가 구체제의 구예술가협회를 뛰쳐나와서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새로운 그룹을 이끌게 되죠. 그게 바로 비엔나 세제션이라는 그룹입니다. 세제션이라는 말이 영어로 세제션이고 독일어권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말로는 제체시온입니다. 제체시온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건축과 디자인 체계는 그냥 세제션이라고 영어 발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체계는 보면 독일말로 제체시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분리파 운동입니다. 과거로부터 분리하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예술로 나아가자라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온 비엔나 블리파의 리더는 누구냐. 지금 사진에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클림트라는 사람입니다. 클림트가 단순한 그림을 잘 그렸던 화가가 아니라 그 시대를 이끌었던 리더였다는 얘기죠. 비엔나를 보게 됩니다. 1700년대 합스부르크 제국은 유럽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용토를 지니고 있었죠. 합스부르크의 수도가 비엔나였었고요. 지금의 헝간이라든지 이쪽 체코라든지 이쪽 지역이 전부 다 오스트리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 둘 떨어져 나가서 1800년대가 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남게 되는데요. 오늘날 지도를 보게 되면 오스트리아를 둘러싼 국가를 보게 되면 일곱 나라가 있습니다. 체코 독일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그 다음에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로 전부 다 둘러싸여져 있죠. 이 영토가 한두 나라 하고 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일곱 여덟 나라라고 이렇게 겹쳐져 있고 전체 영국토에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수도는 굉장히 한쪽에 쏠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비엔나가 비엔나가 지금 위에 있죠. 굉장히 지금 원래 위치는 여기인데 조금 잘못 비교가 됐네요. 한쪽으로 다하게 쏠려 있습니다. 비엔나 비엔나 중심에 원형광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원형광장이 있는데요. 여기 지도가 약간 흐립니다만 여기가 미하엘 플라치라고 해서 미하엘 광장입니다. 이 미하엘 광장 옆이 합스부르크 합스부르크의 왕궁이었고요. 이 왕궁에서 이렇게 나오면 원형광장과 만납니다. 원형광장에서 이쪽으로 쭉 나가게 되면 이쪽이 바로 서울의 명동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제일 중심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미하엘 광장의 모습을 잠깐 사진으로 보게 되면요. 구글 사진을 보게 되면 저기 원형으로 되어 있는 광장에 여기에 뭔가 공사를 하다 만 듯한 이런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잠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펼쳐놓은 게 아니라 이거는 항상 이 상태로 있습니다. 왜 이 상태로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미하엘 광장 밑에 고대 2000년 전의 유적이 있는 겁니다. 그 유적이 뭐냐 저와 같은 유적이 있었던 거죠. 저 유적이 비엔나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냐 하면 이 비엔나라는 빈이라는 오늘날의 도시명은 어디서 나왔느냐 빈도보나라는 빈도보나라는 이 말에서 나옵니다. 빈도보나는 뭘 뜻하느냐 하면 로마 제국시대에 로마가 엄청난 영토를 지배를 하고 있었죠. 로마의 국경은 어디냐면 저쪽 게르만족과 서로 접경을 취하고 있는 도나오강 건너편입니다. 바로 이 도나오강이 흐르는 이쪽에 수비를 하기 위해서 이 이민족들과 침입을 수비하기 위해서 군단이 있었습니다. 이 군단이 있던 장소가 오늘나라의 비엔나입니다. 그런데 이 빈도보나라는 그런 지명이 붙게 된 이유를 학자들이 추론하게 되면 켈투어로 빈도라는 뜻이 화이트라는 뜻입니다. 하얀 땅. 왜냐하면 이 도나오강변에 모래사장이 하얗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느냐.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빈도보나에서 이 빈이란 단어가 빈으로 이렇게 오늘날 도시명으로 바뀌었다. 원래는 로마 군단이 수비를 하기 위해서 최북단의 도나오강변에 있던 그 군단이 있던 장소에 나중에 도시가 발달된다. 그래서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미하엘 플라치의 유군은 이 당시의 시설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엔나가 이제 점점 세상의 중심으로 이렇게 올마오는 것은 1469년도에 비엔나의 그 가운데 성당이 있죠. 우리가 이제 고득시대가 1200년대 1300년대 지난번에 우리가 수업에 다루었듯이 하늘로 치솟는 천탑을 지닌 성당이 도시 중앙에 들어서면서 그 종교 권력이 바로 이 성당에 내재해 있는데 그 성당이 주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위상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469년도에 슈태판 성당에 바로 주교자 성당이 됩니다. 주교가 있게 되죠. 지난 고딕을 다룰 때 성당을 영어로 케데드랄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성당들의 명칭을 보면 노틀담드 케데드랄 노틀담 성당이라는 말이 붙고 또 생드니 성당도 생드니 케데드랄 샤르트르 케데드랄 이런 말이 다 들어가죠. 이 케데드랄은 대성당을 뜻하는데 이 뜻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기서 케데드랄에서 L을 빼면 케데드라가 되는데 저 케데드라는 뭘 뜻하느냐 주교가 앉는 의자 바로 여기는 바티칸입니다만 바티칸이 아닌 저런 주교자 성당에 보면 주교가 앉는 저 의자가 있을 경우에 주교가 있는 성당을 의미하는 단어로 여기 L이 붙어서 대성당이 되는 1469년도에 비엔나가 주교자 성당이 되면서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도시가 되고 나중에 1600년대 1700년대가 되면 합스브로크 제국의 수도로서 위상을 떨치게 됩니다. 비엔나 역사박물관 에 있는 옛날에 과거에 비엔나 도시의 모습을 모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가운데 성당이 있죠. 중세의 모든 권력은 주교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교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교황청이 주교를 황제가 선임하느냐 교황청이 교황이 선임하느냐 끊임없이 쟁투가 이뤄졌던 이런 모습이죠. 그럼 비엔나의 성곽의 모습입니다. 도시의 역사는 성곽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도 보면 서울을 둘러싼 성곽들이 쭉 있죠. 마찬가지로 모든 과거의 도시들은 전부다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성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르네상스 세대까지 성곽들은 원형으로 지어진 경우가 많고요. 유럽은 동양은 우리가 자금성을 보듯이 직사각형을 딱 띄고 있고 외부에 해자를 뒀죠. 신입의 방지역에서 물을 뒀죠. 그런데 그게 1500년 1600년 서부터 성곽의 모습이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 하면 화약과 대포가 등장합니다. 화약과 대포가 등장하면서 과거의 성들은 사다리를 타고 침입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수직으로 높게 쌌죠. 그런데 이 돌로 싼 수직으로 된 이 벽은 대포를 한 번 딱 쏘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더라도 워낙 성곽이 높기 때문에 그냥 표적이 돼버리죠. 대포가 등장하니까 과거의 성곽은 더 이상 수비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1600년대 루이 14세 시대 때 위대한 이런 군사학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보방이라는 사람인데요. 보방이 오각형의 성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각형 사이사이에다가 이중삼중으로 이제 성곽들을 더 두르게 되는데요. 성곽을 수직으로 쏘는 게 아니라 돌로 쏘는 게 아니라 사면으로 쐈습니다. 약간 경사면으로 대포를 쏘면 이 성곽 성도 돌로 쏘는 게 아니라 흙으로 쐈습니다. 그냥 폭탄을 쏘게 되면 돌이 파편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땅속으로 붙이게 되죠. 그 대신에 여러 개의 겹으로 지금 보면 이 성곽을 보면 한 겹 두 겹 해서 다 포대가 이 사이 이 포대가 함락이 되면 여기 포대가 있고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죠. 비엔나가 아주 철벽에 이런 성곽을 지닌 도시로서 굴림을 하게 되죠. 지금 이 성곽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성곽 때문에 이 오스만 투르크가 유럽 정복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1453년도 1차 비엔나 공상이 아니고 이거는 콘스타필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이죠. 콘스타필 이게 과거의 성벽입니다. 저렇게 성벽을 타오르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너무 싸죠. 그런데 이런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고 그로부터 한 100년 정도 더 흐르게 되면 오스만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을 하고 점점 영토를 넓혀 나가게 됩니다. 1683년 비엔나 공성을 시도합니다. 이 비엔나 공성 오스만 투르크 부족들이 저 도나우 강가에 있는 비엔나의 성곽을 둘러싸요. 그런데 둘러싸는데 이미 1600년대 초반인가 1500년대 이미 1차 공격을 했었어요. 80년 전에 그런데 실패를 합니다. 2차 2차 비엔나 공성이죠. 1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오스만 투르크는 완전히 비엔나를 둘러싸서 고사작전으로 갑니다. 몇 개월 동안 모든 통로를 끊고서 상복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땅굴을 파고 워낙 성벽이 강거라니까 땅굴을 파고 도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오스만 투르크가 비엔나를 정복하기 위한 이 1683년도의 전투는 유럽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이 성벽인데요. 이 비엔나 공성에서 왜 유럽의 운명이 달려있느냐 하면 지금 여기 오스만 투르크의 발전 영토의 확장 단계를 칼라로 표시했습니다. 여기 지금 짙은 색이 여기입니다. 맨 처음에 1300년대 오스만 투르크가 이 정도 영토를 차지하다가 나중에는 녹색으로 된 걸 보면 옛날에 로마가 지배했던 아프리카 연안과 이쪽 중동지역 유럽까지 전부 다 정복을 하게 돼요. 드디어 헝가리가 넘어갑니다. 이제 조금만 더 나아가면 합스부르크의 제국의 수도 비엔나를 정복을 합니다. 비엔나를 정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파리로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유럽 전체를 이슬람 문병권으로 이렇게 논보는 이러한 절대정면의 순간 그렇기 때문에 비엔나 함락의 문제가 서유럽의 공동 운명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고립되어 있을 때 땅굴을 파고 이제 비엔나가 함락되기 전에 폴란드군한테 원종 요청을 하러 이제 여기서 한 사람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폴란드와 독일 연합군한테 연락을 해서 그 폴란드군이 도와주러 오면서 결국 전세가 역전이 되게 되죠. 자 이때 한 사람이 변복을 하고 성곽을 빠져나갑니다. 이 사람은 한때 그 아랍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랍인 복장을 하고 아랍어를 쓸 줄 알기 때문에 겉문을 뚫고서 폴란드군한테 원조를 요청해서 결국 폴란드군과 이렇게 합세해서 오스만 트루크족을 완전히 괴멸시키죠. 오스만 트루크가 물러날 때 오스만 트루크의 막사에서 오백 가마의 이상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 쌀가마니처럼 되어있는 이 가마의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까만 콩처럼 된게 들어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커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복을 하고 나간 사람이 콜시츠키라는 사람인데 이 콜시츠키가 그 공으로 그 오백 가마를 전부 다 아랍에서 본인은 이미 그것이 커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거둬서 콜시츠키가 파란병 하우스라는 커피하우스를 바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차립니다. 비엔나 비엔나 중앙역에 가보면 비엔나 중앙역 근처가 약간 일곽인데요. 거기가 4구 지역인데 그 역 앞에 한 두 블럭 정도 가면 콜시츠키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에 상부에 조각회안에 있는데 이 아랍변복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병에서 이렇게 뭘 따르고 있죠. 이 커피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비엔나 카페 카페가 1900년도에 비엔나에 400곳 정도가 생겨났다고 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콜시츠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콜시츠키 거리 그래서 제가 한때 이걸 보기 위해서 숙소를 하루는 이 근처에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콜시츠키가 파란병하우스라는 커피하우스를 차리면서 서서히 물론 베니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커피가 들어옵니다만 커피가 유럽인들 사이에 기호음료로서 자리 닿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게 되죠. 그래서 비엔나 공성 저렇게 공략하기 힘들었던 저 성곽이 이제 조금 있다가 왜 오늘날 비엔나를 가면 볼 수 없을까 그런 내용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중간중간 보면 조금 잘 안 보입니다만 대포들이 있습니다. 여기 포가 있어요. 이미 이제 화약이 화약을 사용을 해서 포를 만들어서 이제 대포가 그 전쟁에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크로아상인데요. 크로아상은 프랑스 말로 초승달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크로아상은 저기 파리에서 만든 빵이 아니라 그 원산지는 헝가리아하고 오스트리아입니다. 헝가리아하고 오스트리아에서 나중에 마리앙뚜아네트가 시집올 때 이 빵의 기술을 프랑스에 전달해가지고 방식을 좀 개선해서 오늘날에 이 파리가 크로아상의 원산지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빵을 만들던 계기도 당시에 2차 비엔나 공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비엔나 성광이 워낙 강건하기 때문에 오스만토로코는 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땅굴 파고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땅굴을 계속 팝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비엔나 내부에서 땅굴과 서로 만나서 육박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한 빵을 만드는 사람이 지하에 밀가루 같은 빵을 만드는 재료를 하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가는데 뭐가 쿵쿵쿵쿵 거리면서 보니까 오스만토로코가 병사들이 땅굴을 파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려가지고 이 사람이 큰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헌을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지역의 귀족들한테 빵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헌사했고 이 사람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터키군의 단다령 깃발에 나오는 그걸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지역에서는 이 빵을 크루아상이라고 하지 않고 원래 키펠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이런 내용들은 많이 알려져 있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오스만토로코가 폴란드 연합군에 갑자기 퇴각하면서 대포도를 놓고 갑니다. 그 대포의 총알과 대포가 비엔나 역사박물관에 보존이 있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슈테판 성당에 폭격을 당해서 기존에 있던 종들이 파괴가 됩니다. 종을 다시 만들어야 되죠. 쇠를 녹여서 그때 이 오스트리아 정부는 역사박물관에 있던 오스만토로코가 그쪽들이 사용되었던 포탄을 갖다가 녹여서 이 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1952년도에 헌당이 되는데 이 종에도 표면에는 전쟁의 부조가 삼켜졌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비엔나의 지정학적 위치를 가보시게 되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닌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레오폴드 미술관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삼청전시장에서 아까 많은 건축가와 화가들을 소개해드렸을 때 콜로만 모조라는 사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콜로만 모조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 우표처럼 생기기도 했는데요. 1848년서부터 1908년까지 이렇게 군림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스트리아 황제입니다. 이름은 프란츠 요제프 일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날 비엔나의 근대화 된 도시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 견줄 수 있는 사람이 파리의 나폴레옹 삼세죠. 나폴레옹 삼세가 오스만 시장한테 파리를 재객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무려 20-30년 동안 파리는 완전한 대로를 갖춘 그런 도시로 탄생이 되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스트리아에서는 프란츠 요제프 일세라는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이제 비엔나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게 되죠. 1848년입니다. 프란츠 요제프 일세가 이제 왕위에 오른 해입니다. 왕위에 오른 해에 리아르트 슈트라우스가 라데치크 행진곡을 작곡을 하죠. 이탈리아 북부지역을 정복했던 라데치키 장군을 추념하기 위해서 행진곡을 만드는데 그 라데치크 행진곡이 만들어진 해에 요제프 일세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비엔나의 신년음악회에서 제일 많이 울려퍼지는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하는 라데치크 행진곡인데요. 이 브란츠 요제프 일세가 이제 비엔나를 바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40년대 50년대 유럽은 빠르게 이제 재편되고 있었죠. 1851년 영국에서는 런던에서는 제1의 만국박례매가 개최가 되고 이제 산업화의 물결 또 도시화의 물결이 겨세계 이루어질 때 요제프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비엔나를 둘러싼 저 견고한 성과학을 허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도시는 중세 때는 가능했죠. 그런데 저 성과학은 성 안에 있는 귀족들과 성 밖에 있는 평면들을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이 도로 도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저 성벽을 허물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이 성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구도시의 모습이고 이 사이에 엄청난 면적의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자도 있고 여기에 뻐석뻐석뻐석해서 성곽들이 계속 이렇게 포진하고 있죠. 이걸 허물어야 되겠다. 해서 허물는 작업 허물고 이곳에다가 60미터의 대로가 납니다. 대로가 나는데 성을 뺑 둘러싸고 있는 데다가 도로를 이렇게 원형으로 내니까 도로가 이렇게 약간 각이 있습니다만 약간 반지처럼 원형을 띄고 있죠. 그래서 이 도로를 링스트라세 반지 고리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스트라세는 스트리트고요. 링스트라세라고 얘기합니다. 성곽을 허물고 1857년 즉위하고 한 8년이 흐른 이때 요제프 이세가 이곳을 허물고 여기다가 대로를 내고 대로 주변에다가 수많은 공공건물을 짓게 하고 나머지 땅은 공원을 만든다든지 민간한테 건물을 짓게 하죠. 이곳에 이곳에 링스트리트를 둘러싼 요 주변에 수많은 그 규모가 있는 건물들이 들었습니다. 위에 빈 대학 비엔나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펠리아먼트 비엔나 의회와 비엔나 시청이 있고 여기 왕리 극장이 있고 또 오페라하우스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쭉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프란츠 요제프 일세이에서 추진이 된다. 이렇게 추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 과거의 영광이라는 것은 1700년대만 하더라도 이 오스트리아 합스브로크 제국의 수도는 유럽의 3분의 1을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1800년대가 되니까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서 이제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위상이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졌어요. 자 이 위상을 살릴 방법은 이 링스트라세를 건설을 하고 성곽을 허물고 새로운 이 주변에 이제 수많은 건물들이 들어섭니다. 자 여기에 링스트라세 엄청난 크기죠. 그래서 이 비엔나가 빠리만큼이나 도시계획이 잘 된 도시로서 보행자들이 아주 즐겁게 걸을 수 있는 도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요제프 1세에 의해서 완충지역에 이 도로망을 낸 덕분이다. 자 그래서 오늘날 가보게 되면 수많은 보행자들과 그 다음에 트램과 버스가 이렇게 자유수롭게 교통에 체증 없이 흐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차도 저렇게 트램이 지나가고요. 자 여기에 들어선 건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870년부터 30년 동안 수많은 건물들이 들어섭니다.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 조금 화면이 흐릅니다만 건물들이 조금 이상합니다. 자 1850년대가 되게 되면 유럽에서는 영국에서는 파리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철과 유리로 현대적 건물들이 막 들어서게 되는데 지금 들어선 건물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면 자 요 그 지도를 갖고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요기에 요기에 앞에 이렇게 광장을 지닌 건물이 있습니다. 요기에 비엔나 시청입니다. 비엔나 시티홀이에요. 자 시티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완전히 고딩입니다. 네오 고딩의 양식이에요. 고딩 양식으로 1860년대 70년대 시청이 세워진 겁니다. 요 시청 앞에서 이제 여름철이면 필름 페스티벌이 매년 열리게 되는데 요건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요 가운데 릭스트라스의 가장 중심축을 이루는 슈테판 성당에서 쭉 내려오는 요 케르트너 거리 끝단에 뭐가 있느냐 하면 비엔나 유명한 오페라하우스가 있죠. 자 이 비엔나 오페라하우스 위에 건물도 양식도 보면 르네상스 양식과 바로크 양식이 짬뽕된 저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대는 바야우로 근대를 향해서 진군을 하는데 오히려 역행을 해서 옛날 고딕스타일의 건물이라든지 혹은 르네상스와 바로크가 결합된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옆에 왕리 극장이 있습니다. 브루터 저 건물도 보면 이상하죠. 저런 건물들이 들어서는 거예요. 여기 링스타라스의 안내문을 보게 되면 총 링스타라스의 길이는 5.3km 삥 둘러싼 5.3km 의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는 이 곳이고요. 1860년부터 90년까지 30년 동안 세워집니다. 여기에 들어선 건물들을 보게 되면 스테이트 오페라 하우스가 있죠. 스테이트 오페라 하우스 이거는 방금 전에 미션 임파서블 5로 보면 거기에 톰크루즈 나오는 영화가 이곳을 무대로 차량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건물이 바로 방금 전에 봤던 반원형 아치를 지닌 르네상스 양식이고 시청은 고딩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극장은 뇌오바르코 이렇게 과거의 양식들이 반복이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들 지금 보면 절충주의 양식이죠. 이 절충주의 양식을 보면 좋은 것만 따서 그냥 한 건물에 다 모아놓은 겁니다. 지금은 건물이 헐렸어요. 광화문 앞에 경복궁 앞에 조선 총덕부 건물이 있었죠. 그 건물의 디테일하고 조금 비슷할 겁니다. 서울역도 가보면 유럽에서 본 좋은 것들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대로 따 놓은 겁니다. 이걸 우리는 절충주의 양식이라고 불러요. 이것저것 짬뽕시켜 놓은 이런 양식으로 건물이 지어집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에 있는 의식이 있는 젊은 예술가들이 한탄을 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렇게 옛날에 있었던 방식들로 건물을 지어지는 그 구태연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썩은 고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썩은 고인물처럼 태락해가는 그 합스브로크 제국의 영광은 어디든 사라지고 이제 오스트리 헝가질의 제국으로 남아있는 이 나라에 저렇게 형편없는 건물이 들어서야 되겠느냐라고 한탄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앉아있는 이 사람 그 당시에 나이가 한 40정도 됐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구스타프 클림트입니다. 클림트를 중심으로 일련의 화가들 건축가들이 뛰쳐나와서 새로운 그룹을 만드는데 그룹이 바로 세제션 그룹 제제션 그룹이라는 얘기죠. 이 제제션 그룹의 목적은 뭐냐 이 나라의 테락한 예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새로운 예술사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 예술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예국의 선진 예술가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 배우기 위해서는 전시회를 열어서 그것을 표명을 하자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전시관이죠. 자기들이 비엔나 분리파라는 그룹이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관이 제일 먼저 필요했습니다. 제1의 전시회는 대충하고 2의 전시회 때부터 이제 새로운 건물에서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비엔나 예각 바로 여기가 링스트라스입니다. 녹지가 대가 많죠. 이 릉스트라스의 남쪽에 여기에 지금 자세히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상한 건물이 있습니다. 자 황금색 도물진인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이 뭐냐 비엔나 시세제션 빌딩입니다. 자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이나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엔나를 가면 저 건물을 꼭 갑니다. 이곳에서 클립트를 중심으로 한 예술가들이 비엔나 예술을 구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펼쳤던 장소죠. 그런데 이 건물은 온갖 상징성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상징성이냐 이 건물을 지금 하나씩 뜯어보기로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도 가시게 되면 거기에 밑에서부터 SECESSION 재채시원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빨은 1898년도부터 걸려있던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원통형에 여기에 베토빈이라고 적혀있어요. 도대체 베토빈은 또 뭘 뜻할까 자 이 건물입니다. 1897년도에 비엔나 블리파가 결성이 돼서 그 1년 후에 이 건물이 완공이 되는데요. 이 완공된 건물은 이 멤버들이 서로 안을 하나씩 냅니다. 안을 하나씩 내는데 그중에서 클림트우던지 안을 냈지만 채택이 안 됐어요. 안을 낸 사람 중에 요젭 마리아 올브리라는 건축가의 안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가시게 되면 이 건물의 화단부에 바로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의 이름이 여기에 적혀있습니다. 그 건축가의 이름이 뭐냐 바로 여기에 요젭 올브리라고 되어 있죠. 요젭 마리아 올브리인데 마리아는 기니까 요젭 올브리라는 건축가가 1897년 설계해서 98년도에 완공이 됐다. 100년이 넘은 건물이죠. 이 건물에 바로 요젭 마리아 올브리가 이런 안을 냈습니다. 황금 돔을 얹고 있고 정중앙의 추입문을 갖추고 있죠. 이 건물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건물은 이 건물은 온갖 상징성과 그 세기말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 건물 전체가 담고 있다. 그럼 이 건물에 황금색 돔 아래에 여기에 오스트리아 독일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독일말이 뭐냐면 디어짜이트 이렇게 해서 쿤스토는 예술이고요. 이 뜻이 뭐냐 이 뜻이 영어로 얘기하면 한글로 얘기하면 각 세기마다 고유한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과거에 억압되어 있는 그런 예술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필요한 예술을 추구해야 된다 해서 각 세기마다 그 시대마다 고유의 예술이 있다라는 그런 선언이 이 건물 황금 돔 위에 담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단어가 하단부 벽체에 있습니다. 여기에 베르사쿠름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라틴어 인데요. 이 베르사쿠름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르사쿠름 황금색으로 베르사쿠름 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얘기하면 Sacred Spring 입니다. 신성한 봄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이 뭐냐 베르사쿠름 이라는 여기에 있는 이 단어는 비엔나 블리파 그룹이 만들어낸 잡지의 전부 다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1890년서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온갖 예술사조들이 탄생됩니다. 이 당시에 예술인들 몇 명이 모여서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의기투합되면 그 다음날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얼마 후에 잡지가 만들어져요. 잡지는 왜 만드느냐. 이 당시에 SNS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룹의 노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잡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16년 17년에 보면 쭈리의 다다들이 모여서 바다라는 잡지를 만들고 또 네덜란드에서는 1917년도에 몬드리안과 반데스부가가 모여서 베이스틀리라는 잡지를 만들고 또 꼬르비제하고 오장빵이라는 화가 난 에스프리누브라는 잡지를 만들고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비엔나 세제션이라는 이 그룹은 1898년부터 1993년도까지 잡지를 만드는데 잡지의 타이틀이 베르사쿠름이다. 이 베르사쿠름의 뜻이 뭐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신성한 봄이라는 것은 일종의 로마에 있었던 전례 로마에 있었던 하나의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데 로마 공화정시대 원로원들이 로마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원로원 자녀들을 먼저 전쟁에 보냅니다. 요즘처럼 아들을 면제시키고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아들을 먼저 전쟁터로 보내서 위기에 처한 로마를 구하자. 그래서 전쟁터에 보낸 꽃다운 젊은이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신성한 봄 베르사쿠름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 베르사쿠름 이라는 뜻에는 위기를 겪는 젊은이들 이라는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죠. 그래서 비엔나 세제션 건물에 그 타이틀을 붙인 것은 비엔나 썩어빠진 예술을 구하는 우리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한 젊은 세대라는 그런 의미가 단어에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비엔나의 그 시대의 분위기는 다른 도시들보다 대단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분리파라는 뜻은 과거로부터 분리를 하자. 그리고 새로운 감각을 심어넣자. 새로운 감각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진 외국 예술가들과 교류를 해야 된다. 이런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리파 운동이 비엔나에서 처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은 1892년 그러니까 비엔나보다도 5년 앞서 1892년도에 매년 분리파가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매년에서 그 다음에 비엔나에서 일어나고 또 베를린에서 1898년도에 일어나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진작가인 스티클리치라는 사진작가에 의해서 1905년도에 뉴욕 세제션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일본에서도 일어나요. 이 세제션이라는 말은 과거로부터 분리하자라는 의미를 지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이 분리파 운동의 결실이 농밀하게 나타났던 이러한 도시가 오늘 살펴보는 비엔나라는 얘기죠. 이 비엔나의 세제션이라는 말도 또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세제션이라는 말의 오어는 제체쉬 독일 말은 제체쉬 인데요. 이 제체쉬 뭐하고 관련되냐면 로마 시대의 민중의 입안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제시오 플레비스 이 세제시오에서 이 말이 나온 건데요. 우리가 플레비스는 대중 민중이라는 뜻이고요. 로마시대 때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내죠. 노예 반란도 일어나면 그 노예들이 산을 하나 정복을 해서 산에다가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민중의 입안. 즉 그 세제션이라는 말은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세력 이런 것들을 이 말이 담고 있다. 시간이 그래서 제1의 분리파 전시회가 열릴 때 분리파 회장이었던 클림트가 자기가 직접 포스터를 제작을 합니다. 워낙 클림트의 작품집에 이 그림이 꼭 등장하라고 하죠. 그런데 용도는 포스터였어요. 이 제1의 분리파 전시회가 의기양양하게 이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포스터를 보면 투구를 들고 있고 투구를 쓴 여인이 서있죠.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실 거예요. 바로 전투 아테나죠. 방패를 들고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나는 이런 아주 전투적인 그러니까 기존 체제와 전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주 문제가 되는 그림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남성의 성기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테세우스입니다. 이게 미노루타우로스죠.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미궁 속에 사는 미노루타우스가 그리스에서 보낸 젊은 총각 처녀들을 먹여삼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미궁 속에 사는 미노루타우스는 구세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미노루타우스를 물리지르는 테세우스는 바로 새로운 신진 세력을 뜻하게 되죠. 황소의 머리에 반인 반우의 모습을 한 미노루타우스를 테세우스가 무찌르는 이 모습에서 이 테세우스는 누구냐? 비엔나 분리파 그리고 미노루타우스는 구예술체제를 뜻하게 되죠. 온갖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지금 이 건물의 상부에 있는 그런 그리고 건물 입구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고래곤 자매가 있습니다. 미두사죠. 악을 쳐부서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단어가 말레레레이라이 아키텍트로 플라스틱 그러니까 해와 조각 건축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와 조화 건축을 통해서 오스트리아 예술을 구하자 이런 선원들이 이 건물 속에 담겨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고요. 이 건물과 관련돼서 추가 설명이 조금 남아있습니다만 셧다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